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표준화폐의 목적, 우리가 왜 이걸 만드는지 정리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개념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표준화폐가 어떤 개념에서 만들어졌는지를 볼 수 있는데 원리와 표준화폐, 개인조직, 화폐의 가치적도, 시장인프라와 신용인프라, 그리고 표준화폐의 토대는 신용인프라. 이건 이전 에피소드에서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그냥 간단하게 하나, 스펙트럼만 가지고 우리가 표준화폐를 얘기할텐데 요 내용은 한번 보죠. 간단하게 지난 에피소드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준화폐의 개념, 표준화폐의 개념은 스펙트럼에 비유할 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니까 표준화폐는 우리가 T1과 T2 그리고 T3 이 세 가지 종류를 만들어냅니다. 표준화폐의 종류는 세 가지에요. 그래서 T1은 어떻게 되느냐 하니까 ABC 라고 하는 말이 있고 다음에 국적화폐가 붙습니다. KRW 혹은 ABC 다음에 JPY 이런식으로 되기도 해요. ABCUSD 라던가 ABC 다음에 NGD 뉴질랜드 달러에요. 등등등 이런식으로 ABC의 대시에 국적화폐 기호 표시가 딱 붙는 것이 이것이 T1입니다. 이건 뭐냐 하니까 얘는 기존의 국적화폐, 기존의 국적화폐를 그냥 그대로 암호화폐로 지연합니다. 국적화폐의 1대1로 대응하는 암호화폐 이걸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ABC KRW 볼까요? 기존의 한국 원화 있을 거 아니에요. 한국의 원화 KRW로 쓰는 경우와 KRW죠. 쓰는 경우와 ABC KRW 쓰는 경우 두 개의 차이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차이차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이 한국 원화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ABC 이것을 우리가 ABC KRW로 하는 표준화폐 T1이죠. T1 형태로 바꿔서 쓰게 되면은 그러면 우리가 누를 쓰는 형이 무엇이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얼마나 샀는지 혹은 팔았는지에 관한 실시간 통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통계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기존의 통계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의 통계층보다 천배점 우수한 무인 통계층이 만들어져요. 통계층이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만들어져요. 무인 통계층이 이렇게 기존의 통계층보다 천배점 우수한 것이 만들어지면 뭐가 또 좋으냐? 모든 게 달라집니다. 국가의 정책의 입안, 결정, 집행, 효과, 피드백 등등에 대한 모든 프로세스가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가 국적화폐를 ABCKLW로 바꾸는데 첫 번째 효용입니다. 두 번째 또 효용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효용이고. 두 번째 효용은 뭐냐? 아니까? 외환그레가 실시간이고 또한 무료로 가능합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을 일본 원화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은행에 가서 내가 얼마를 바꾸려고 합니다. 나는 누구입니다. 내 이름은 누구, 사는 곳은 어디고 등등등등등. 기록을 다 남겨야 되잖아요. 남겨서 얼마를 바꾸게 되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일본 가서 ABCKLW로 쓰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일본의 엔화, ABCJYP로 바뀌게 되고 그리고 ABCJYP가 필요하다면 JYP, 그냥 엔화로 바뀌게 되고 또 그 사실이 실시간으로 통계청, 무인 통계청에 전달되고 있고 그래서 한국 사람 누가 언제 어디서 일본의 어떤 편의점에서 어떤 콜라를 사 마셨는지에 대한 모든 통계정보가 자동으로 수집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기존의 국적화폐에 대비해서 T1화폐를 만들었을 때의 장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T2화폐와 T3화폐는 뭔지? 이것도 좀 살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T1과 T2, T3 이 세 가지가 표준화폐의 세 가지 형태이고 세 가지 형태가 각각의 만들어지는 방식도 다르고 용도도 다르고 효과도 다르고 명칭도 달라요. 일단 첫 번째 T1화는 ABC 더하기 국적화폐 명칭이라는 거 요즘을 짚고 다음에 비슷한 넘어갈게요. 네. 네.